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셈벨티비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어 뭐야. 오늘 할 게임은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 광산 캐기에요. 이 광산을 캐면 돈을 얻고, 돈을 얻으면 뭔가를 살 수 있고. 어, 오케이. 이 광산을 캐고, 여기에 돈을 최선만이 얻었으면 여기에 와요. 여기 곡괭이, 저 지금 이걸 썼거든요. 이것은, 아, 백, 백 코인 정도 넘어요. 아니, 백 코인 아닌데, 백만 코인 정도 넘어요. 그래서 저 지금 겨우 이걸 샀고, 저 지금 돈, 지금 백, 에라이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서, 여기가 광산 캐는데에요. 여기 숙장 구멍이 딱 들어가고, 제가 판 거 아니에요. 제가 판 거 아니고, 이렇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판 거,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냥 들어가던데요. 근데 너무 낫다. 아, 이거. 여기서 그냥,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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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캴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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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해카카카카카카칳aux, 가가가가 캐는데 여기서 이런거 이런 것을 있으면 이거 딱 캐시는게 좋은데 저는 더 저는 지금 돈이 많고 그냥 지금 이런 이것도 얻었으니까 전 이게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돼요 쭉쭉쭉 하여튼 부모를 상자도 있어요 여기에 이거 부모 상자 이 보물상자 이거 캐면 이렇게 진짜 전해져요 금도 있고 별똥별 같은 것도 있고 오시 점프로 간다 슈퍼점 아이고 에라이 이렇게 하면 밑으로 쭉쭉쭉쭉 금상자 지금 저 옆에 있는 이거 이것은 뭐냐 폭탄이에요 폭탄을 이렇게 딱 터트리면 딱 딱 떠고 눈에 아우 여기 딱 나오면 딱 이렇게 크게 터져요 보석 완전 많이 나와요 전 폭탄을 가지고 있어서 저 지금 부자예요 어이구 어이구 이래야지 투자가 돼요 아이고 콩 콩 드나이 이거 일본 갖고 있는 곡괭이도 없어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최대한 폭탄에 땅을 잘 못 파가지고 곡괭이가 있어야 돼요 오케 어우 이 좋은 보석들 어우 다 얻을래 다 가질 거야 오우 대봉원아 어우 다 얻을래 아 이거 다 내꺼예요 각 보석들에서 뭐냐 이렇게 보석 쾌면 이렇게 80 15 80 120 300 120 45 이런 코인들이 다 써져 있어요 여기 요 노란색 골드 여기 여기 써져 있어요 딱 해고 딱 해고 근데 여기서 저 가방에 여기 여기 가방이 보이거든요 여기 저 2만 5천 개가 여기 다 꽉 차면 셀 하러 가야 돼 셀 근데 이 셀은 뭐냐 이렇게 광산을 다 캐고 뭐냐 광산을 다 캐고 뭐냐 다 해서 사람들한테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주면 우리한테 돈을 주니까 그 돈으로 좋은 기구 뭐야 좋은 가방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알도 살 수 있는데 펫 펫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아우 이게 너무 많아 캐기 좀 어려워 상자가 여러 개 있어요 상자도 여기 있고 거기 한 보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으면 보석이 보이있는데 이게 빨간색 선이 보이면 못 캐진다는 거예요 캐지지 않아요 가까이 가고 초록색되면 쾌진다는 거에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아 됐어 나 폭탄을 사용한다 제가 폭탄을 사용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데 안되겠다 아 이제 못하겠다 더이상 이제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위 위 위 아 제가 여기서 폭탄을 사용해볼까 어 보석이 있다 와 진짜 많아 야 주위에 이렇게 많아서 보석이 어 와 흠 흠 흠 흠 흠 흠 흰 흠 개나 키고 이곳 여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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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1989 어이구 어이구 뭐야 나 갇혔다 쭉쭉 또 위 뒤로 내려가면 자 폭탄을 또 사용해보자 어이구 오오오오오오 어이구 안 안 이 이 이제 밑으로 다시 또..어우 깜짝아 어 이거 다 내꺼야 근데 사람들이 잘 안보이네 여기서 사람들이 꽤 많아야되는데 저 지금 뭐냐 아 저 지금 여기에서 1 2 3 4 5 6 7 아 저 지금 6등이네 아 6등이구나 아 1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어 빨리 돈을 버릴거다 어 오케이 밑으로 쭉 뭐야 폭탄 또 사용한다 야씨 가자 오 오..잉..이거 꽤 있다 이렇게 폭탄으로 다 터뜨린거야 우와 더 많다 잠깐만 주의.. 여기 여기 딱 좋아보인다 오오오 좋다. 폭탄 좋아. 폭탄 좋아. 어? 이거 지갑 한 거 아닌데? 먼저는 아 다는 못 가져간다. 그냥 이정도 가져가고 내려가. 여기서부터 폭탄을 또 사용해보자. 터질 것인가 터지 않을 것인가. 터졌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끝났다. 이제 여기 내리는 보석을 다 얻어야 돼. 다 얻어. 다 얻어.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왜 이렇게 광창당에서 안보이는거야. 열어야지. 아 지금은 쓰러진 못하겠다. 지금 이거 한번 사볼까? 여기 지금 뭐냐. 영양돈을 얻을 수 있고 가방. 곡괭이. 지금 이것은 갖고 있고 아 이거 부족하다. 그냥 먼저는 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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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가방이 살 수 있는 거 있다. 근데 딱 한 개만 살 수 있네. 여기에서. 어 뭐야 다 있다. 여기를 다시 또. 추아. 내가 다 이거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될거야 오케이 우리 헤어지자 아! 오케이 폭탄으로 다 터뜨려버려 터뜨려버리기 어이구 오케이 졌어 아 그거 너무 빠르다 그거 너무 빠라서 난 내일 보통 속도로 간다 폭탄으로 간다 이거 안 열어지네 두껍다 어이구 으이구 아 이걸로 그냥 예스 이걸로 그냥 가 dop 오케 오오오오오 소환 여기 터치리고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땅속 밑으로 내려가오자 오 개했다 오 오 개있어 오 오 Find hole 아 이거 또 다 못 캐야겠다 그냥 놔두고 간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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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라 이기있네 핵골이 있네 오 개 다 개 다 내꺼야 오 개 오 개 오 개이 오 개이 오 개이 예 밑으로 내려간다 뭐라 어라 폭탄을 또 이용한다 폭탄을 또 이용한다 안 터지잖아 안 터지잖아 어 그냥 이리로 가야되겠다 어 됐어 오 여기는 많이 터지네 됐어 오 많다 광산을 캐다가 캐다가 오 이거 좋은건데 아 그거 얻어야 되는데 꼭 꼭 얻어야 되는데 그치? 아 좋다 아 나 오케이 여기 있다 이거 진짜 좋은거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좋은거에요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것은 그거에요 그런것들이 좋은데 색깔이 다른것도 여러가지 있어요 색깔이 다른것도 여러가지 있어요 오 이것도 있네 아 오케이 이렇게 그냥 다시도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아 좋은거 또 있다 왔어 아 아 나 상자를 깼네 방금 어 이제 여기서 저 지금 가방이 꽉 닫혔어요 지금 가방이 꽉 닫혔으니깐 이제 여기 CR 버튼 딱 한 번만 늘고 여기 가서 돈을 받아요 돈도 많으니깐 돈이 더 많아졌죠 아 또 살 수 있는게 한계 있는데 아이 됐어 안살래 그냥 내가 벌어서 돈 많아지면 사야되겠다 우후 아 너무 낮아 아이 참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좋은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건 좋은거 아니에요 아 근데 최대 랩 최대 아 뭐냐 여기 처음하는 분들은 뭐냐 좋은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최대 뭐냐 돈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벌써 뭐냐 핵구소가 됐으면 그것을 최대 가지 생각을 안하고 그냥 내려가요 쭉쭉 내려가고 그다음 그냥 좋은 보석을 얻는거지 근데 계속 내려가면 좋은거에 더 나오는데 아 저는 계속 내려가면 최대 어지러워서 이거 거의 흠 더 획 폭탄이 대미지가 이렇게 다 오 조금씩 조금 생기는거 같은데 이제 폭탄이 클 Tyr 오 이게 좋은거지 다시 또 폭탄으로 간다 오케이 이제 사시고 블럭 밑으로 내려갔고 오 오케이 뭔가 보였던거 같은데 아니겠지 오케이 오 여기 좀 있다 오케이 여기 좀 캐고 폭탄 오 또 뭔가 있네 이 뒤에 모든게 다 좋은거 있네 다 내꺼야 이것도 다 내꺼고 오케이 오오 대박 대박 완전 대박 오케이 다 내꺼야 됐어 응 근데 그건 다 못 얻겠다 오케이 응 그냥 상자나 그냥 캔다 그거만 하고 가야되겠다 오 좋은게 있긴 있는데 다음에 캐야지 오케이 그냥 가뿐하게 폭탄에 내려놓고 가뿐하게 두개다 포옹 어 아싸 아싸 오케이 오케이 이건 또 같이 다 캐질거다 오케이 상자 상자 아 돈 많다 이것을 다 쓰려면 얼마나 많이 돈을 줄까 그래도 그래도 최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국게임 내가 원하는 국게임이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서 다 캐질거야 다 가질거야 다 가질거야 다 가질거야 다 가질거야 아 다 가질거야 오 석탄인가 잘가 오케이 오케이 오 금이다 금상자 아 얻고싶다 아 이게 어디야지 다 내꺼야 다 내꺼 다 내꺼 반격 아 아 안됨 으음 우엉 다시 뛰어서 폭탄으로 간다 아 되어있오 아 더 많다 이제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 대박 오 색깔 좋아 오우 뭔가 있는데... 왔어 나, 이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좋은 게 아, 여기 다 가졌으면 좋겠다 오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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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상자, 상자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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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됐어 오오오 오케이, 됐어 이제 밑으로 다시 이어서 내려간다 나 혼자 있는 거 같은 이제는 다 얻었으면 좋겠지만 못 가져 더 좋은 것들이 땅 속에 있어 오오오 오케이, 이제 보라색으로 갔다 아, 좋은 게 너무 많아 여기 더 좋은 거 있나 오오 오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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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이것도 없고, 오케이 집중yorsun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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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이 터지는 소리 아 너무 오래 걸린다 가뿐하게 그냥 밑으로 그냥 쓱쓱쓱 내려간다 오 금 골드 골드 오 이게 그 상자 중 다른 거 한 게 또 오 이거는 빨간색 이거 아 이게 12500원 다시 써 쓱 골드 석탄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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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써 쓱쓱 내려가 오케이 쓱 오 이게 나왔네 오케이 먼저 밑으로 내려가는 먼저 첫 번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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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너무 늘려 너무 늘려 너무 늘려 그냥 마법 갈 거야 좋은 게 나와도 그냥 마법 간다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이것처럼 루비 골드 네 아 네 거 어 야 어 이게 그 다른 거 이건 5,000원 이 사람들 깨면 5,000원 안좋아요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엥 엥 엥 엥 아 너무 느려 됐어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오 이거 이거 종호종 한 개네 터져라 오케이 돈 많다 다시 또 뭐야 다시 또 뭐야 아니면 오유유유유 이것도 종호종 한 개다 아 이건 2,000원을 줘네 2,000코인 오케이 아 이거 너무 느려 혹시나 어 이제 또 세일하러 가면 아 가뿐하게 돈을 주고 아 가뿐하게 돈을 주고 이분은 한번 최선 밑에 레거스 최선 많은 보석을 얻겠다 오 그 밑에 꽤 많아 꽤 많아 오 아 이것도 있었네 아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있었네 기념 팡터치고 아 이것을 주네 이거 이건 뭔지는 전 몰라요 와 야 이건 핵굴이네 핵굴 오 아 아 이것도 좋은 건데 아 이것도 이게 나왔네 여기에서 이것도 좋은 거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좋지 다시 또 내려가 예 이거 누가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좋다 이녀석 아 근데 사람이 안 보이네 사람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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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폭탄으로 깨트려버려 또 폭탄으로 또 깨트려버려 아 됐어 나 새로운 새로운 곡괭이를 갖는다 아 이거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오래걸리는 것을 아 너무 오래걸려 이거 언제 깨지나 모르겠다 아 아 아 이런 못된 이런 못된 돌 아 아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아니 근데 주위에 있는 보석이라도 다 캐 이건 다 다른 버전의 보석 안 될텐데? 나도 몰라 아아 아 아 제발 이렇게 하면 좋은거 나와라 아 나 긴장해 아 망했네 아 아 아 아 3만동안 해야돼 3만? 3만 3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만 9천 5백 50이었던 이유를 알겠다 폭탄을 터뜨려서 그러네 폭탄은 이 주위에 있는 거 다 터뜨린데 근데 이것을 못 켜게 생겼네? 딱 25만...나 되면 인폴리세라를 가고 싶다 아 드디어 한 번만... 오케이 아 돈 많다... 오케이 이제 여기에 가서 좋은 곡괭이 아 이거 못 쏴 너무... 아 너무... 다시 또 깊은 속에 있는 지옥으로 가야 돼 내려가...내려가... 점핑? 오케이 이렇게... 아... 다시 또 여기야! 설마 설마 eyiß 오케이 남자분에서 가뿐하게 그냥 내려가면 돼 뭐야 여기 이렇게 내려간다 예에oger 안돼예어도 안 돼 안 돼 안 돼 가기 싫어 나 가기 싫어 여긴 또 설마 아아아아 진짜 죽어 죽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빨리 캐지?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배아 안 돼ери 안에 안 돼 후퇴인은 또 어떡해요 후퇴인은 자꾸 또 어떡해요 아 이것도 이런데 이것도 이것도 아 오케이 나 이제 혼.. 허어 그 사람들 갔어 근데 그럼 나 혼자만 남는 거야 이거? 너무 하다 아 아아 저도 쾌진긴 쾌진다 오오오 이게 또 나네 오케이 찾아 오오 오 뭐야 이건 또 뭐지 잠깐만 오천 별로잖아 그거 다 해라 버리겠다 어 뭐야 끝났다 아아 나 귀여워네 아 그 좋은것이 뭐해 잰 지금 그냥 셀 해야되겠다 셀 오 오오오오오오 오우 오오 오 오오오 sport 이거 살 수 있어! 사야지? 그럼 잠깐만 나 이거 사면 나 거지가 되잖아 오 잠깐만 옆 옆 난 사 난 사 안 사 안 사 이거 다 될 때까지 난 안 사 난 최서히 난 볼 거야 요인 오케이 됐다! 야 비켜 이거 다 될 거야 그럼 난 혼자 될 거야 다 혼자! 혼자야 난 가자! 야! 터져! 다 될 거야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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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갈래 안 써 간다 여기 좋은 거 있으면 상관없어 좋은거야 난 간다 이런다고 좋은 걸 그냥 놔두니까 느낌 박 ó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나는 밑에 데려가서 좋은 것도 다아둘 거야 상자 상자는 우리도 가져가야지 쏴 멈춤 깜에 다 가져간다 오케이 오케이 에이 İ닛 priver 뭐지 방금 반짝 아니네 반짝거리긴 있었지만 아니다 하나도 없다 폭탄으로 떠! 아 뭐야! 아 잠깐만! 이 사람 또 뭐야! 아! 도와주지마! 막 갈라오! 끝! 무회드! 응! 너네 폭탄이나 맞아라? 하이... 하이. 칸망찜 같은데 개낭한다 있다가! 나! 폭탄! 오우~~ 오! 오 prova 여기 뭔가 좋은게 있는데 뭔가 이게 팡! 하는거 같은데 에잇 아하 그러있쥬 알았어 상자가 있을쥬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밑으로 쭉 내려가자 칸대 칸대 오케이 안 켜 아라잇지마 아 근데 그래도 돈 많이 벌어야돼 오우 여기서 또 이게 나오네 오케이 좋았어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돼 쭉쭉 오케이 그냥 내려가 오케이 여기 또 틀려 아이씨 진짜 너무하네 오케이 그냥 여기다 딱 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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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와 뭐야 나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갔어 아 근데 이게 좋은게 있는데 왜 이거 안 터지지? 아우 정말 그냥 열어볼라 오케이 터졌다 알았어 오케이 나 이제 밑으로 쭉쭉 쭉 내려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게 또 나오네 또 절취하고 안되면 그때 Get they say they are 그냥 쓱 superior 내려가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우우 utilis 이게 또 나으네 이것도 상제가 나왔네 터져라 다이너마이트 오케 오오 이게 또 나오네 이것도 나오고 오 좋은데 오 졌어 아 돈이 언제 다 올까 아 이게 너무 힘드네 저는 오늘 새로운 기구를 사고 이걸 맞춰야 되겠다 오 저 새로운 기구 오 이게 또 나오네 오 여기 또 있네 아 좋죠 오 이 좋은 걸 어떻게 이 좋은 걸 그냥 어떻게 낭비할 수 있을까 좋은 것은 낭비하면 안 된다 자 후후 됐어 오우야 땅땅 어 셀 아 이번엔 돈을 꽤 모지 못했네 아 살 수 있게 있는 오우야 끝났다 광산 끝났다 다 될 거야 다 될 거야 야 다 오지마 이거 다 내 거야 몰라 다 될 거야 주인이 누군지 알아 나야 주인이 나야 주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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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다 나 나야라고 내 거야 나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겨우 모았네 살 게 뭔가 있나 아 이게 뭐냐 광산을 제일 잘해준 사람들 음 음 음 음 아 이거 하고 변태갖고 음 오 오 나쁘지 않아 음 스킨들은 다 어 어 어 어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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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해 안 내려간다 으 으으 Half- 으으흠 힘들 Otherwise 어휴 힘들어 상대지 내려치오 좋은 상대들만 얻을꺼야 에휴 아 쭉쭉 내려가 에 내 손가락 아 내 손가락 내 손가락 최소 꼭 누르고 있어요 아 내 손가락 아 내 두 손가락으로 어휴 에휴 다 내꺼 이씨 언제 종구수 내려가 지는거야 오 좀 여기서는 수리탄이 좋아요 수리탄 터져라 오케이 아 다 좋은거 다 내꺼야 나 지금 얼만큼 깊이는 못 내려갔지만 모르라 어 아 이렇게 깊이 내려갔다 아 에휴 돈에 최소 많이 벌을꺼야 난 난 투자가 될꺼야 난 투자가 될꺼야 그거 떼고 난 부자 오늘 안 될꺼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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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걸 지나치알뻔했네 이것을 지나치면 안 되는데 터져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156 플렉스 찬다 오케이 이제 5천만 가방에 넣으면 돼 5천개만 5천개로 언제 내냐 5천개로 언제 내냐 partial 너무 심해 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embark 으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리 아아악 아아아아 убийτη 어오 고맙습니다 야야야될 고금뚧 와장 고금뚧가 안일게한다 고금뚧 고금뚧에도 안일게간다 일이지마라 par nah 그래서 나 각각 갈거야 잼 난 이年前 ksi 아 예 오케이 300만원 깨졌어 이것을 살까? 사야지? 괜찮아요 돈을 다해서 벌으면 되죠 오케이 가위? 이게 뭐가 좋지 야 먼저 그냥 밑으로 내려가야지 먼저 쭉쭉 밑으로 내려가고 얘가 얼마큼 강한지 확인해보고 꽤 강한건가? 어? 왜 좋은거 같은데 이제? 이 가위가 좀 좋은거 같은데? 어? 어라? 이것 좀 빨리 캐지는거 같고 어쩌 좀 좋은거 같은데? 아 근데 좀 오래걸린다 이게 이거 캐지긴 캐지네 여기 여기 진짜 어려운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던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하나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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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